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번개콩입니다. 37번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도 피기는 고양이 루이씨가 도와주겠습니다. 일단은 요거는 제끼고 여기서부터 1번까지 보고 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. 자 앤 뉴욕스 프라임 앤 리서치 센터 프레임 에이트 하면 여기서는 영장류 와 맞았다. 자 앤 뉴욕스라는 영장류 연구 센터인데 앤 또 좁은 장소에요. 자 에모리 대학에 있는 연구 센터에서 끊어주시고 자 침프. 침프는 침팬치죠. 네임들은 과거분사에요.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는 수동의 뜻이죠. 라라라고 불리는 침팬치가 동사는 participated 참가 했는데 자 인어 컴퓨터 컨트롤들은 컴퓨터에 의해서 컨트롤 조절되어지는 과거분사 자 언어 훈련 프로그램에 자 쉬는 침팬치 라나죠. 뭘까 우리 L로 쓰겠습니다. 라나는 배웠는데 목적어 to press. 투부정사 목적으로 누르는 것을 자 키를. 자 인프린티드가 또 과거분사에요. 저 프린트 출력하다죠. 과거분사로 새겨진 자 새겨졌는데 with geometric은 기하학 자 기하하하하하하학 기하학적인 심볼 상징들로 자 또 death은 또 종속적으로 묶고 들어가는거에요. 이 상징들은 represented 했어요. 대표 자 대표였는데 자 월드 단어를 자 어디에서 자 in an artificial language 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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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어에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건 다 말했다. 자 인공의 언어인데 또 콜드가 또 과거분사로 뭐뭐라고 불려지는 또 과거분사에요. 자 예키쉬라고 불리는 단어에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.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 A란다 첫번부터 1번 전까지 우리가 배경지식 우리 배경지식을 모르면은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. 아니라도 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자 예 그라나죠. 자 there was a symbol 여기는 상징이 있었는데 for the 우와 힌트 찾았습니다. 힌트 더는 우리가 그란 뜻이죠. 전공한선 더는 앞에 언급된 색깔인데 앞에 우리가 뭐가 나와요? 오렌지라는 색깔이 나옵니다. 자 그럼 거기에는 심볼 상징이 있었는데 오렌지 색깔을 대면해주는 상징이 있었어요. 일단 침팬치 언어 능력에서 오렌지 색깔이 나오는 실험이 나오겠죠. 앞에는 자 뒤에는 이 오렌지 색깔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혹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이 침팬치 라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오겠죠. 그러면은 답을 바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자 힌트는 찾았으니까 이제 슛슛슛슛 넘어가면 됩니다. 자 대충 가면 돼요. 자 연구자인 수 사베지 러브 버튼은 그리고 1번 자 클리그 동료 동료는 노래 하하하 동료죠. 동료는 주어 2번 자 베리드가 동사예요. 다양화 자 다양화 시켰는데 더 로케이션 1번 위치를 색깔을 그리고 3번 마지막 and 브라이틀린스 밝기 자 오 밝기 하면 안 돼요. 밝기 자 밝기인데 자 키드랜 자 소 그래서 라나는 헤드2 의무를 나타내죠. 동사 번영 배워야 됐다. 자 위치 심볼 어떤 심볼을 to use 사용할지 투구정사 형용사용법 그 다음 노메럴 웨어 복합관계 부사로 웨어레벌로 노메럴 웨어 복합관계 부사로 웨어레벌로 써도 되겠죠. 저기서는 상관없이 엿으시겠죠. 웨어 A A V E R 이렇게 자 그러면은 노메럴 웨어 어디에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나온 키즈예요. 이 키들이 월로케이지드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. 위치 되었든지 상관없이 자 원데이 과거 여느 날 자 헐트레이너는 라나의 훈련자인 티미 헤드 가졌는데 오렌지를 자 어떤 오렌지 자 이 라나가 원했었던 자 라나는 헤드 어벨이러블 심볼 하면 사용가능한 심볼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for many fruits 많은 과일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애플이랑 바나나랑 기타 등등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난이에요 오렌지는 없었어 자 우리가 찾고 있던 오렌지 나왔습니다 아까 답 4번 여기 딱 들어가죠 자 그러면 오렌지 뭐야 심볼은 없었지만 오렌지 칼란 있었다가 나왔죠 여기서 자 그래서 라나는 improvised 는 즉흥화 들어가나 금화는 아니고 즉흥 적으로 하다듬죠 즉흥적으로 어 만들었고 그리고 시그널드 신호를 보냈다 음 자 팀 기미더 애플 애플 조 팀아 자 위치 오렌지 오렌지 색깔에 임프레시브 하다 인상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침팬지의 지능의 능력이 웬만한 인간보다도 낫다 라는 것을 실제 원숭이가 나나예요 찾아가지고 넣었어요 똑똑하게 보이죠 머리도 크고 자 여튼 자 요거를 우리 비켓이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팬지 라나 의 즉흥 언어 능력 고맙습니다